사람 이같은데? 임플란트 하나 하고 가실래요? 아직 건치라서 내가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씨앗을 먹는 건가 그럼? 진짜 이구나 이 시피자 가만있어 봐 이거나 이거나 어? 진짜 이렇게 모여있어 화도 여기 걸어 딱딱해 이제? 우리가 돌 그렇게 딱딱해? 그렇게 정석을 줘서 까서 먹을 정도는 아냐 형 거봐 안 씹혀 안 씹혀 뭐야 이거 차라리 돌을 씹으면 돌 가루라도 나 오 형 차라리 돌을 씹으면 돌 가루라도 나 오 형 돌 가루라도 나 오 형 이 아니야 이? 겨우 쪼갰어 원숭이가 좋구나 아니 형 에이 망했다 여기 이거 뭐야 이거 호동이? 응 호동이 새끼네 돌에 붙어있길래 저거 좀 붙어있길래 소량같은 거 조그만 건데 이거 맛있는데 이거 이거 맛있는데 이거 쪽쪽 빨아먹으면 맛있지 삶아져 삶아져 이거 뭐 한 사람당 배송 한 만개씩 먹어야 돼 야 우리 사이좋게 하나씩 나눠 먹자겠다 이게 또 은근히 또 먹으면 낀다 이 위에 이런 게 바닥 공사는 완성 완성했어 공만이 형한테 칭찬받으러 가야 돼 공만이 형 어? 남자들이 잘 때 뒤에 바닥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어 그래? 공주도 공주도 어 그럼 공주도 별 보고 자라고 어 칭찬 한 번 해주세요 진짜 요즘 진짜로 자리 김주 자린다 보다 털어져 나갈 정도 네 네 네 야 우리 일단 우리 집이 완성하니까 어 가방들 다 저러 옮겨 있겠습니다 어 어 저분이 신이에요 그 전부터도 나는 신격에 가까운 존재를 생각하고 왔었고 칭찬받았어 다른 동네 아 몇 명 십 wing 여기 있으면 쿠션감이 좋으니까 스프링 침대잖아 벽만 바라기 유한의 노력으로 완성된 벽만족의 쉼터 푹신한 건추에 포근한 요까지 깔아놓으니 연우집이 부럽지 않습니다 배퍼 연우집이 부족한 매운 고추를 해 놓습니다 고춧가루 밤런 액젓 그녀의 도시 평생 살 집 만드니 지금 아니 나 지금 인테리어 업자 됐어 아 엄청 까다로워 집 져주는데 아 집주인이 왜 이렇게 까다로워 아니 아저씨 시즌비 넉넉하게 부리잖아요 나도 바쁜 사람인데 고마워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홍보 많이 해드릴게요 어 글쎄 여자니까 아무래도 그 세부적인 것들을 오빠랑 큰 틀 안에서 집을 짓는 거고 저는 아무래도 여자니까 세심한 부분을